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도내 공공빙환인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권역재활빙환은 팽일진료시간이 오후 5시 반에서 저녁 7시 반 고장으로 2시간 연장되었다. 제주도는 개원의 집단효진 등 상황이 악화됨인 공공의료기관 주말진료고장 실시 헐거랭고람스다. 서삼 당시 학살 맹령을 거부하여 모술주민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린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이 국립묘지에 안정된다. 제주호국원은 너무네 12월 말 제주경찰청이 신청한 문형순 서장의 제주호국원 안장권을 너무덜 29일로 최종 승인하였다. 문형순 서장은 너무네 12월 국가보험부로부터 6.25 참전유공자 서훈을 받고 벨달은 결격사우가 의신 걸로 확인되어내 제주호국원이 참전유공자 자격으로 호국원 이장신청을 승인하였다. 문형순 서장은 팽안남도 출신으로 서삼 당시 예비검속자에 대한 군의 총살 맹령을 거부하여 무고헌 주민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공적을 인정받은 지난 2018년 경찰영웅에 선정되어 나왔다. 현재 팽안돔인 공동묘지에 안정된 문형순 서장 유해는 5월쯤 제주호국원으로 웽겨질 것담수다. 올해 최제주소삼실무위회를 통하여 추가 희생자광 보상금 지급 대상이 결정되었었다. 제주소삼서권 진상규맹광 희생자맹애회복실무위회는 요오르기 회의를 요랑 희생자 7맹광 보상금 신청 222맹 실종선고 요청한 심행을 의결하여 서삼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 결정을 요청하였다. 경호국 현재고장 보상금광 관련하여 신청한 8천여 명 가운데 50소점 8%인 서천 소백여 명의 심사가 완료되었지 않읍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제주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가 지난 28일 서울 아이파크몰 용산점 더가든에서 열렸진 햄수다. 수도권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의 제주 유치를 기원하고 도정의 주요 정책도 홍보하여 신디양 제주지역 생산품 판매관 연계한 소비촉진 행사도 헌디 연련해 큰 호응을 얻었진 햄수다. 경호국 고향사랑기부제광 워케이션 등의 도정책광환디 그린수소광 인공위성곳 등 제주의 신성장 사업을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하여 방문객들신 뒤 막 인기를 끌었진 햄수다. 오영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방문객들신 뒤 에이펙 관련 퀴즈를 직접 내었신 뒤 정답을 맞춘 사람들신딘 제주의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멍 분위기도 띄왔진 하염신계 말씀 제주 들풀축제 시민기획단이 본격 운영된다. 제주시가 곧는 걸 본한 이번 시민기획단 모집에는 20대부터 80대 고장 하간 연령층에서 몬허영 96명이나 참여해 허였다. 시민기획단은 활동방향 등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오는 5월 고장 오른블록키를 대체할 콘텐츠 발굴광 프로그램 주민참회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오다. 제주시는 시민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터를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허킹 구람스다. 제주도가 곧자왈 보존을 위허영 곧자왈 사유지 매입 공고를 마감하였신 뒤 7필지에 9.9헥타르가 접수되었지 않음시다. 이번이 신청한 토지는 이돌란이 두 초래의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제 곧자왈 보존위원회 심의를 걸청 매입 우선순위가 결정된 등 구람스다. 경호국 공유재산심의광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허용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회원이신 뒤 우선 매입 대상으로는 곧자왈 보호지역 안리 면적 비율광 매입 토지 면적 등 곧자왈 보존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의 돌랑 선정할 거랜고 랜고 랜고 랜고랜다. 선정할 거랜고 랜고랜다. 다 담당하네. 집 짓고. 그때는 담돌을 하영서 썼지 옛날에. 세면도 없고 그냥 흙하고 담돌. 담돌을 많이 해요. 집 짓을 때도 담돌로 하고. 집 짓을 때도 담돌로 흙. 이거는 흙짓을. 울담도 다 담돌. 그쪽에는 다 담돌이 많이 필요했어. 그때 옛날에. 담돌은 벽돌 같은 뜻 아닌가요? 담돌은 밤 살 때 쓰던 돌 아닌가요? 담돌이라고 하는 것은 담을 쌓을 돌 또는 쌓은 돌이란 말이기 때문에 벽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담돌은 표준어에는 없는 말이지만 제주어로 보시면 담돌도 표준어로 올려도 좋을 듯 합니다. 담돌이라고 하는 것은 담을 쌓을 돌 또는 담을 쌓은 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돌은 담을 쌓은 돌이기 때문에 담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밭담 다원한 담돌 이젠 헤어져서 밭담 쌓았던 담돌 이제는 많이 없어져서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왼쪽, 오른쪽을 제주사람들은 왼착, 너단착이라고 합니다. 왼, 너단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에서 미분양 적체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옵소다. 이에 똘랑 전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에 대한 승인 취소 또는 착공 연기를 추진하옵소다. 경헌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업장은 승인 취소도 검토하고 기존 주택 매입 단가 범위 안에서 중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 방안도 검토하옵소다. 넘은해 12월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499%로 이 가운데 애월강, 조천, 한경, 대정, 안덕 등 5바디 은맨지역에서 69%나 처지 헌된 햄수다. 저슬철 기온상승광, 강수량 증가로 인하여 올히 노지감귤의 발화가 막 벌라질 것함수다. 경헌한 상강 피해를 잊지 않여게 주의허여사 헌된 고람수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곧는 걸 본한 올히 노지감귤 발화는 넘은해보다 이틀에서 5일 정도, 100년보담은 8일이나 벌룰 것함수다. 경헌한 노지감귤은 전정시기를 노추한 3월 중하순부터 10% 이하로 약하게 진행하여서 헌된 고람수다. 경허곡, 뱅해충의 조기 발생이 예상되엄째 넘어 농가에선 미르시 예차를 강화하고 사전방제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서 헌된 고람승의 말씀. 경헌한 상강 피해를 최소화하여서 헌된 고람수다. 경헌한 상강 피해를 최소화하여서 헌된 고람수다. 당이 있지는 건 이거냐 아주 정말 다른 데서 볼 수가 어십죽해. 동네 어른들 굳는 거 보면 아네. 아무나 이디 댕겨진 건 아니고 이디 관청에 댕기는 관리들만 댕겨나진 없대다게. 안낸 봄인 기왓장 영엔 엎어놔네. 비녀하고 기자 그런 것들 모셔 할마님인가 형합니다게. 그날 성읍요민 뭐 이런 초가집도 자랑할 건 하난하고 다만은 난 그건 해도 초가집은 그건 해도 이차고 이 관청 안내 당이 있지는 걸 났냐 막 자랑하고 싶어. 오늘 고라아내 소식들은 잘 들어 집지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워쿠다. 편안달러십사에. 신경영영 vom 기준전자 신경영 ιמע 신경영 신경영